음악 다음에 소개할 이물은 버넌달하트입니다. 텍사스 출신으로 버넌과 달하트 지역에서 카우보이로 활동을 했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활동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먼저 희가극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1924년 발표한 렉 오브 더 올드 97과 그리고 더 프리저너스 송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이 곡이 100만장 넘게 팔리게 되면서 힐빌리 가수로서 최고의 과강을 받게 됩니다. 버넌달하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올드 97의 난파슨 렉 오브 더 올드 97 어떤 곡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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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It's a mighty rough road from Lynchburg to Danville and a line on a three-mile grade. It was on that grade that he lost his average and you see what a jump he made. He was going down grade, making ninety-mile an hour when his whistle broke into a scream. He was found in the wreck with his hand on the throttle and a scalded to death with the steam. Now, ladies, you must take warning from this time now and on. Never speak hard words to your true love and husbands he may leave you and never return. . 자 아무래도 country 음악 하면 지미 로즈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country 음악의 아버지로 백인 음악인 country 음악의 흑인 음악인 블루스를 수용했죠. 또 특유의 요돌 창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1927년 블루 요돌이 히트를 하게 되면서 스타듬에 오르게 돼요. 요돌은 사실 스위스 건데 그게 유럽에만 있을 것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그리고 미국의 토속 음악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힐빌리 음악, country 음악에 요돌을 접목시킨 셈이죠. 1928년의 웨이팅 포르 트레인을 트레인이라는 곡은 반주로 쓰던 기존 기타 대신에 이제 그때는 가트 선을 이용한 오늘날 보면 클래식 기타 비슷한 기타였는데 그 대신에 요즘 우리가 통기타라고 이야기하는 스틸 기타를 사용을 해서 그 느낌 자체가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스틸 기타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틸 기타는 이후에 country 음악 밴드에서 빠질 수 없는 악기가 되죠. 기차를 기다리는 떠돌이 이미지는 country 음악에서 자주 발견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929년 대공항을 미리 예견했던 것처럼 기차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주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많은 인구의 이동과 함께 country 음악은 더욱 확산되게 됩니다. 시대의 상황을 노래했던 지밀 로저스의 No Hard Times, 또 카트 패밀리의 No Depression in Heaven 등이 유명한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곡들은 미국의 초기 개척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좀 생경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미국의 유명한 팝들이 나오기 전에 이 country 음악에서도 또 다른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음악들을 곧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지밀 로저스는 만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만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수많은 이주자들을 위한 기차를 생각하면서 Waiting for a train, 기차를 기다리며 라는 곡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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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